안녕하세요 산골 덮밭입니다 당근 조금 심어 놓은 건데요 마지막으로 소금하고 주비 주려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되었는가요? 심어 놓지? 이렇게 너무 좁아 이런거 뽑히지도 않네 땅이 딱딱해서 그런지 어우 이쁘죠? 이렇게 마지막으로 키울거 소금작업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쪽은 노란 당근 노란색 당근이라서 이쪽도 섞어야 되요 노란색 당근 이쁘지요? 이쪽도 두 줄인데 두 줄을 넓게 키우고 있습니다 당근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옛날에 이걸 당근이라 안하고 빨간 무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노란 무시 뭐 먹어도 되겠네요 잎도 농약도 한번도 안치고 비료만 오늘 주면 두 번째네요 두 번 줘서 잎도 한번 전으로 먹어봐야 되겠고 당근도 갈아서 주스로 먹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